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해 정리가 가능하며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론의 세계다. 뉴턴 역학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강성결정론이라 부른다. 그러나 복잡게인 카오스 세계에서는 수많은 변수와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양립론이라고 한다. 어려운 얘기죠. 지금까지는 제가 고전역학 입장에서 우주가 결정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자유의지를 보는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양자역학에 대한 거죠. 양자역학이 얘기해주는 바는 미시세계, 굉장히 작은 원자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물리법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양자역학에서 자유의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즉 여기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여러분이 측정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측정을 할 때 대상을 결환시키기 때문에 측정 이전의 값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항상 오차가 들어오고 그 오차가 우연성,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조금 더 무시무시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측정을 해야지만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측정을 하기 전에는 전자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원자의 구조를 얘기했을 때 여기 원자핵이 있고요. 전자가 1m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2m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정상상태라고 부르는 보호의 이론입니다. 측정을 해보면 1m 정상상태에 있구나 또는 2m 정상상태에 있구나로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측정 전에 어디 있었을까라고 물어보면 1m 아니면 2m에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배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1m 궤도와 2m 궤도에 동시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측정이 교란시켜서 여러분이 보는 건 마지막 결과뿐인데 그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바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느낌이 오실 수 있도록 얘를 약간 바꿔볼게요. 1m, 2m에 있다는 것은 전자가 여기 여기 이 두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제가 전자를 원자에 가둬놓지 않고요. 그냥 보내볼게요. 그럼 전자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측정하기 전에는 동시에 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웃기는 얘기죠? 하지만 놀랍게도 만약에 전자가 이와 같이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궤도를 통해서 동시에 간다면 서로가, 여기서 서로라는 말이 되게 무색한 말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고요. 만나면서 뭔가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즉, 하나의 전자가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서 나오는 결과와 동시에 갔을 때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물리학자들은 실험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는 저희가 측정하기 전에 전자는 두 개의 궤도를 동시에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간섭해서 그냥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복잡한 어떤 무늬를 보이게 돼요. 이건 정말 멘붕이죠. 하지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하지만 전자는 정말 어딘가를 지났을 텐데 하나가 둘로 쪼개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를 둘로 쪼개는 순간 큰일이 벌어집니다. 전자는 쪼갤 수 없습니다. 하나가 두 개가 돼도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량 보존법칙, 전자량 보존법칙, 수많은 보존법칙을 유비하게 됩니다. 정작 여러분이 측정을 해보면, 양자의 크기는 결국 측정까지 가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상한 상황을 가정할 수는 있지만 측정을 하면 그 결과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나옵니다. 이 경우 측정을 하면 전자는 놀랍게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만 지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이상한 소리지? 아까는 동시에 지낸다며? 그렇죠? 여러분이 측정을 하지 않으면 동시에 지나게 됩니다. 즉, 나의 측정 여부가 이 전자의 최종 결과물을 바꾸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양자의 크기 틀 내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여전히 측정이 대상을 교란한 겁니다. 하지만 측정이 교란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순간 이런 이상한 것들도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을 했더니 오른쪽에 전자가 있었는데 동시에 지나던 녀석이에요. 그러면 내가 측정하기 100만분의 1초 전에 전자는 어디 있었을까? 봤더니 오른쪽이면 거기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자는 측정하는 순간 거기 있게 된 겁니다. 만약 거기 있었는데 내가 본 거라면 두 개의 장소에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양자의 크기는 측정 전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고요. 여러분이 얻게 된 결과물은 전혀 어디 있는지 모르던 것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즉 양자의 크기는 진정한 의미에 우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결정론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그렇다면 양자의 크기 자유의지의 존재를 허용하는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완전한 무작위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기로는 자유의지의 문제는 인간의 의식의 문제고요. 우리의 결정은 뇌에서 이루어지니까요. 핵심은 뇌에서 그러면 과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양자의 크기의 이상한 일이 뇌의 어떤 생화학적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로 바뀝니다.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알아낸 결론은 뇌에서는 양자의 크기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않는답니다. 뇌는 고전역학적인 기계입니다. 현재까지 알아낸 바론 그래요. 따라서 양자의 크기의 그런 비결정성이 뇌에서 자유의지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라고 많은 사람이 믿고 있지만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로저 펜루즈라는 사람은 뇌에서 양자의 크기 실제 기여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소수의 의견이고요.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하지만 주류과학은 아닙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사이비 과학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요. 결론은 양자의 크기는 비결정론이지만 현재 우리의 이해 방식 하에서는 뇌에서 아무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뇌에 자유의지를 주지는 못한다. 입니다. 설사 뇌가 자유의지를 주더라도 양자의 크기에서의 무작위성, 우연성은 완벽한 원리적인 무작위성이거든요.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된 것이 과연 자유의지일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결정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여전히 자유지는 있고 없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더러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요. 최근 뇌과학의 결과에 따르면 뇌과학에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봤답니다. 저는 뇌과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짜장면과 짬뽕이라고 할게요.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내렸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럼 기계가 그걸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에다가는 이미 여러분의 뇌의 전의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놨어요. 여러분의 뇌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뇌에서 결정과 관련된 부분의 뇌전의가 튑니다. 그 전의가 여러분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수많은 실험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전의만 봐도 여러분이 짬뽕을 고를지 짜장 고를지를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뇌에서 결정이 내려졌다고 믿어지는 뇌전의가 튀는 그 순간과 뇌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느끼는 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몇 초 물론 실험에 따라 다르지만 몇 초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고요. 뇌에서 먼저 무작위적으로 결정이 일어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내가 결정했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라는 것이 현재 알려진 뇌과학의 결과들입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여러분이 내리는 자유의지의 결정들은 대부분 무작위적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여러분 뇌가 나중에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뇌과학의 얘기인데 물론 여전히 많은 실험들이 필요하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하지 못하는 결정이 자유의지인가 이런 질문이 또 나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세상을 결정론으로 보는 고전역학 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결정론을 수행하는 슈레딩거 미분 방정식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양립하고 있다. 이것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비결정론의 세계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어떨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현재 뇌과학에서는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모두 화학적 반응에 불과하며 고전역학을 따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것을 양립 블룸론이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과학자 로저 펜루즈는 뇌를 양자역학의 세계로 보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론이다.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사변 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찰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알파고의 사건을 거치면서 저희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희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줄 수 있는 가장 암울한 미래의 모습은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거죠. 어느 날 인공지능이 갑자기 너 이거 해 그랬는데 싫어. 이제 그러는 날이 오면 나 네가 시키는 거 안 할 거야. 이제 그러는 날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인간이 싫어 이러거나 인간을 다 죽여버릴까?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뇌과학자들이나 인공지능학자들은 막 웃습니다.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괜히 여기서 공포 마케팅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자유의지를 가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이런 행동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개념은 바로 인공지능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지의 질문으로 귀차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명령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뜻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만든 지능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움직이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 만약 그게 저희가 두렵다면 누군가 그거를 감시해야 될 겁니다. 과학자들이 감시할 수 있는 거대한 프로그램에다가 감시 장치를 달아서 자유의지를 갖기 직전에 어? 얘 자유의지 가지려고 그러니까 빨리 조심하세요. 그래지면 우리가 막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저희는 자유의지가 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기계가 자유의지를 갖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고 그것이 자유의지인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일단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기계가 가질 자유의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일단 가까운 미래는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고민해야 될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 저희는 자유지를 갖지 못한 기계 기계는 제가 시키는 일만 하죠. 그래서 인간보다 별로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창조적으로 그리지 못하거나 창의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유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 그렇다면 기계가 인간보다 못한 것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장 훌륭한 인간상 많은 종교들이 얘기하는 인간이 가져야 될 궁극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대개는 자아를 해탈해서 자아를 넘어서서 무화의 경지에 이른 욕심을 다 버린 저희가 그런 상태를 특히 동양에서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궁극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지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능이 가져야 될 궁극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제가 좀 괴변일 수도 있어요. 이미 기계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 건지도 모릅니다. 제 노트북은 한 번도 제 부탁을 거절한 적 없어요. 얼마나 착합니까? 언제나 봉사를 합니다.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착한 일만 하죠. 제가 보기에. 하지만 이 지능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저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검색을 하고 더하기 빼기를 저보다 백만 배, 천만 배, 일억 배 빨리 합니다. 모든 지능 영역에서 저보다 우울합니다. 이 친구들이 부족한 것은 욕심이 없다는 건데 그게 과연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인간보다 우울하지 못한 열등한 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갖고 있는 것일까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의미를 줄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 보면 자유의지가 정말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자유의지가 있을 때에는 그걸 통제해야 되겠지만 자유의지가 없는 기계한테 자유의지를 넣어주는 것이 좋은 일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게 좋은 일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물론 제 말이 괴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자유의지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저희가 이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 여러 가지 문제들, 윤리적 문제들, 도덕적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원래 이런 얘기들이 처음 시작점은 뉴튼이 발견한 자연의 법칙 F는 MA에서 온 겁니다. 사실 F는 MA는 그 시작점은 그 이전에 있었던 주로 천체를 관측하던 과학자들 갈릴레오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 캐플러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 티커브라의 관측 결과 이런 천체의 운동에서부터 나온 자연 법칙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걸 만들면서 그 이론이 오늘날 우리한테 이렇게 엄청난 인간의 문제, 이제는 인간의 중요한 문제가 됐죠. 아마도 소행성에 우리가 부딪혀서 인간이 멸종하는 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높은 확률로 인공지능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즉,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런 자연과학적인 어떤 발견, 그런 생각이 몇백 년 뒤에는 중요한 인문학적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저희가 앞부분에서 주로 자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뒷부분에서 인간과 사회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자연과학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자연과학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연과학이 인간한테 문제도 이야기하고 이런 우리한테 재앙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는 우리한테 중요한 많은 좋은 일들을 해왔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도 중요하지만 자연과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자연과학과 인문학, 모든 학문을 다 같이 생각하는 학문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다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자유의지의 두 번째 주제인 인간과 사회 가운데서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를 자연과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으시죠? 결론은 모른답니다. 결론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직 자연과학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 저 같은 과학자들은 자유의지가 수학적으로 잘 정의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차피 잘 정의 안 되는 개념이니까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요. 있다 없다는 명제인데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꽃은 나름답다가 참입니까? 그런 종류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답은 잘 모르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다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이 좀 마음에 안 드시죠? 모른다로 끝나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